자 이제 아르페지오를 하나씩 같이 해결을 해 볼 건데 자기 왼손에 C코드 한번 잡아 볼게요 타브악부를 보니까 이제 5번줄에 하나 숫자가 있고 3번줄, 2번줄, 3번줄, 1번줄, 3번줄, 2번줄, 3번줄 5, 3, 2, 3, 1, 3, 2, 3번줄의 순서대로 이제 음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C코드를 잡고 오른손이 지금 몇 번줄에 숫자가 있는지만 체크해서 아 5번줄에 있으니까 5번줄은 엄지가 3번줄은 검지, 2번줄 중지, 1번줄은 약지 이 규정을 정해서 5, 3, 2, 3, 1, 3, 2, 3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음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소리가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연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잘 이어지려면 왼손이 얼마나 정확하게 코드를 눌렀고 끝까지 누르고 있는 힘을 유지하는지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선 왼손에 C코드를 잡고 5, 3, 2, 3, 2, 3, 2, 3, 2, 3을 연주해봅니다 그렇구나 4, 3, 3, 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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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